안녕하세요 조국성 박사TV 입니다. 오늘은 카드 마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카드는 52장의 카드가 있습니다. 일주일이 7일입니다. 1년 365일은 52주입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듯이 이 카드에도 4계절이 있습니다. 하트, 스페이드, 클럽, 다이아몬드. 오늘 제가 카드를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. 카드를 정중화해 놓고 2분의 1정도를 약 왼쪽으로 떠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약 2분의 1을 왼쪽으로 떠보겠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다시 약 2분의 1을 오른쪽으로 떠보겠습니다. 왼쪽에 있는 카드를 1, 2, 3 아래쪽에 놓고 아무데나 1, 2, 3 이렇게 놓습니다. 두번째도 마찬가지에요. 1, 2, 3 아래에 놓고 아무데나 1, 2, 3 이렇게 놓습니다. 세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에요. 1, 2, 3 아래에 놓고 거의 다 대한민국이고 일본에 몇 분 계시고 베트남, 미국에 한두 분씩 계시더라구요. 대한민국이 위에 있을까요? 한번 볼까요? 대한민국입니다. 두번째도 대한민국 세번째도 대한민국 네번째도 대한민국 대한민국 100% 그러면 이 카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. 카드를 한 장씩 한번 나이를 하겠습니다. 한 장씩 한번 나이를 하겠습니다. 둘, 셋, 넷 아주 기본적인 카드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누르시고 해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010-4384-3662 010-4384-3662 카드를 이렇게 다 모아 보겠습니다. 카드를 모아서 카드를 중앙에 뒀습니다. 관객이 왼쪽으로 떠봐요. 바늘 오른쪽으로 올립니다. 다시 관객이 오른쪽으로 아무데나 2분의 1을 다시 놓습니다. 그만할 때까지 하나, 둘 다시 한번 카드를 날려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또 다시 빨리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자 보세요. 구독자분들은 관객입니다. 여기서 A, B 어디를 좋아합니까? A를 좋아해요? A 가져가세요. 여기 두 카드가 남았습니다. 50% A, B, 어디를 좋아하세요? B를 좋아해요? B를 그럼 가져가세요. 그렇게 완전히 다 섞여있습니다. 리프리사플 다 섞여있는데 이렇게 섞여있는 카드가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. 송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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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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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를 닮았네요. 일제 36육 동안 얼마나 일제치아에 힘들었습니까? 그래도 우리는 뭉쳤죠? 한번 볼까요? 오 대한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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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힙업이 간단합니다. 010-4384-3662를 누르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